안녕하세요. 송중해 전영민입니다. 지금은 문호라면. 문호라면 집에서 먹방을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문호입니다. 여러분들 살짝 보여드릴게요. 문호라면. 진짜 맛나겠지? 여러분들. 진짜 문호 맛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문호라면 먹방입니다. 문호라면 먹방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선자분들. 우리 시선자분들도 이거 먹고 싶죠? 끝내줍니다. 김치하고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김치하고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또 배추김치가 있구요. 문호를 해체 하겠습니다. 문호를 좀 해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머리가 뻘딱 일납니다. 진짜 맛있나 문호. 완전히 문호 삶았던 국물이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삶았던 국물에. 오늘 삶았던 국물에. 자 드시고 있어. 여러분들. 제가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 실제로 먹는 거를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